자리가 없다는거 아니야?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게 아니야? 비행기 mierda 비행기 하려니.. 비행기 하려고 비행기 하려고 비행기 하려고 자리 멈추기 하려고 잠시만lim 비행기 하려고 어떻게 해? 비행기 하려니 저 못 가요 자리가 없어요 잘 갔다 오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다릴게요 표가 있잖아 본인의 성명의 성명은 1,000,000 러시아 1,000,000 러시아 2,000 러시아 1,000,000 러시아 표가 괜찮았다? 정말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거 보려고 정말 죄송합니다. 인생을 왜 해줬었는데? 그 마음이 항상 엄마 마음 한 곁에서 나 수도 생활 시작하고 너도 배우 생활 시작하면서 선물입니다. 우리 또 다음 선물은 누구한테 온 선물 좀 볼까요?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오자룡이 간다. 여기하고는 저기 뭐야. 방송국이 달라서 말하면 안 되나? 드라마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손주 역으로 했는데 정말 친손주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기를 받아서 참 행복하게 일했었거든?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서로 받고 야 난리 치겠네. 그래. 아유 나는 정말 볼 수가 없게 무슨 이상한 닭을 잡아서 그걸 또 부어서 그냥 맛있다고들 먹대. 뭐 비암도 잡아먹고 뭐. 비암도 잡아먹고 뭐. 비암. 단위가 조금 그런 거는 내가 옆에서 볼 때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?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잘 견뎌봐요. 안녕하세요. 저 이휘양이에요. 제가 정글의 법칙 너무 좋아하고요.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. 병만족장님. 아이 나도 데려가지. 정말 저도 같이 하고 싶은 프로였거든요. 대장의 위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?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가야 하는 그 중압감. 그렇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정신. 정말 부럽고 높이 삽니다. 열심히 하시고요. 좋은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? 안녕하세요. 카라입니다. 애벌레 먹는 거. 불 피우는 것도. 맞아요. 배고프시죠. 라면. 라면 생각날 거예요. 라면. 너무 잘 어울려요. 종혁이 형이랑 정글이랑. 오종혁 파이팅. 성열이 힘들 때. 성열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. 성열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. 리더인 성규 씨가. 아 그건 내가 갔어야 했는데. 내가 가야 잘 할 텐데. 라고 하수면을 하더라고요. 성규라고 불렀습니다. 성규야. 성열아. 잘 살고 있지. 네가 정글 만화를 사가지고. 정글 탐험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던 모습이. 생각이 나네. 먹는 거 잘 못 먹을 텐데. 잘 챙겨 먹고.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. 우린 김치찌개 먹으러 갈 거야. 안녕. 저 친구가 도마뱀 치면서. 우리는 너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. 뭘 하는지 다 알아. 그러니까. 다치지 말고.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. 이렇게. 재미있는 경험한다고 생각하고. 잘하고 돌아오길 바랄게. 성열아 잘 다녀와. 성열아 사랑해. 성열아 사랑해. 자 다녀와. 다십시다. 정말. 정말 내 옆에가 붙어있어.